우리 아빠 손가락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손가락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형아 손가락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누나 손가락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기 손가락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 손가락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손가락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형아 손가락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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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 한글자막 by 한효정